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전북 남원 출신인 이양승 군산대 교수는 그동안 군수날 tv를 통해 종종 소개해드린 우리 시대에 주목할 만한 호남 자유우파 지식인입니다. 최근 이양승 교수의 소셜미디어 글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화제가 되면서 우파성량 주요 인터넷 매체인 뉴데일리에서 얼마전부터 그의 글을 선택해 이양승 칼럼이라는 형태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양승 교수의 가치를 일찍부터 인식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교수 거를 자주 소개해온 군수날 tv로서는 이번 소식은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나 이 교수 본인을 위해서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과 관련해 이양승 교수가 소셜미디어에 먼저 쓰고 이를 뉴데일리가 다시 이양승 칼럼 형식으로 보도한 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는 이 글에서 만약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 영장전담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면 한국의 좌익매체를 비롯한 좌익세력은 과연 어떤 행태를 보였을까라면서 자유진영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이 교수는 먼저 이 글에서 장수를 잡으려면 말을 쏘라고 했다. 문제는 영장기각이 아니다. 영수회담도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공허한 말뿐이다. 문제는 그러한 말들이 비정상적 과외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말이 문제다. 라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행태경제학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쉴러 교수의 말이다. 이야기는 전염된다. 바이러스다. 옳은 정보보다 허위정보가 더 빨리 전염되는 경향이 있다. 발 없는 말 철리간다고 말은 퍼져나간다. 누군가는 사실을 과장하고 조작에 퍼뜨린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크게 얻고 누군가는 크게 일런다. 그렇게 크게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허위정보를 퍼뜨릴 유인이 존재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서 물론 영장기각은 어이없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 좌파진영은 어떻게 했을까? 좌편향 언론 유튜버 그리고 시민단체를 가정한 좌편향 이익단체들이 나서서 일제히 그 판사를 저격했을 것이다. 그 판사 신상을 털고 심지어는 그 자택까지 찾아가 나와보라고 깽판을 쳤을 수도 있다. 그뿐이 아니다.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뻔한 소리 헛소리 잡소리 가짜 뉴스 그 외에 온갖 조잡한 얘기 시시콜콜한 말들을 틀어놓으며 비오는 날 먼지 나듯 한 사람의 인격을 난도질했을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자유진영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돌아보자 4분 오열되고 지리멸렬한 모습으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른 내용도 뻔하다. 처절한 체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제밥에 콩 작다고 투정 부리는 시기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문제는 지금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자유진영 내부에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한동훈, 원희룡, 박민식 장관 등과 같은 몇몇 스타 플레이어들의 개인기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구에서 홈런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건 적시타 또는 진로타이다. 그 외에도 번트, 도루, 치고 달리기 등 협업도 중요하다. 전략적 순차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볼렛이 나오고 홈런이 나오는 것과 홈런이 나오고 볼렛이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전자의 경우는 2득점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여전히 1득점 상태이기 때문이다. 순차성을 고려한 백업 전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재명 영장기각이 될 경우를 상정해 최적 대응, 영어로는 베스트 리스폰스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문제는 그것이다. 영장기각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과 좌파진영은 영장기각이 마치 무죄 증명인 것 마냥 떠들고 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허위정보라고 볼 수 있다라면서 과장된 사실도 허위정보에 속한다. 허위정보는 맞춤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매우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좌파진영 선동꾼들은 그 기제를 알고 있다. 그들은 한국 사회에 놀고 먹으며 피의식 가득한 배짱이 층을 겨냥해 허위정보를 발송하고 무의식을 통제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의식은 정치과잉 현상으로 이어진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건 권력이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영장기각이 검찰 책임이라고 선동하면 다른 누군가가 그 엉터리 주장에 감정을 섞는다. 헛소문 바이러스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로버트 쉴러 교수 지적에 따르면 그 바이러스를 창궐케 하는 건 야수적 충동이다. 즉 권력을 향한 검은 충동이다. 그 충동은 자윤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해 증오심을 자극한다. 그 야수적 충동은 편향된 사람들의 체제 전복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한 야수적 충동들이 모여 지금 한국 전체를 비정상적 과열 상태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금 한국은 행태경제학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비정상적 과열이 만들어져 지금 한국에서는 자윤민주주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라면서 예를 들면 이렇다.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주심이 판정한다. 현행 야구 규칙에 따르면 누가 봐도 뻔한 스트라이크를 주심이 볼이라 판정해 타자가 걸어나가도 그 경기를 중단시킬 수 없다. 설령 그러한 볼 판정이 반복되더라도 그 경기 중에 주심의 판정을 당장 제재할 수 없다. 정상적인 관중들이라면 주심을 향해 야유를 퍼부을 것이다. 그런데 도리어 관중들이 무슨 증오심일지 몰라도 그 투수를 향해 야유를 퍼부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비정상적 과열이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언론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그러한 비정상적 과열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좌편향 공영방송들이 나서 도리어 비정상적 과열을 부추기고 있으니 더욱 어이없다라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영장이 기각되자 영수회담을 외치고 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다. 피의자 신분의 사람이 대통령과 마주하고 민생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억지소리를 하는 것은 이재명과 친명계가 현 정국을 이왕 대립구도로 만들어 비명계를 완전 제압하겠다는 얄팍한 수작일 뿐이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문제는 그러한 헛소리를 받아 적는 언론 그리고 공중파 확성기를 통해 전국에 전달하는 KBS MBC와 같은 편향적 공영방송들이다. 세금을 들여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것은 헛소리를 전달해 비정상적 과열을 부추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국민들이 이성을 갖추도록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라면 영장기각에 대해 배경을 정확히 짚고 현행 영장심사제도에 허점은 없는지를 분석해서야 맞다라면서 이제라도 말, 즉 공영방송을 쏘아야 한다. 관건은 여론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다. 그는 당대표직부터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 당은 82조에 따르면 민주당원은 기소와 함께 당원권이 자동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재명은 당대표이다. 당대표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당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당원이 당대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당대표는 반드시 당원이어야 한다. 당원은 당원 모두에게 적용되기에 당원일 것이다. 그렇기에 이재명의 당원권은 정지되는 것이 맞고 그에 따라 당대표직도 사퇴해야 맞다면서 영장기각은 무죄정명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항성 교수는 법률가들 중에 영장심사 결과를 사실상 유죄 판결로 보는 이들이 많다. 그렇다면 그동안 뒤에서 수근수근대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실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거돔, 김경수 등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모두 유죄 판결 받고 수감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기각 후 기세 등등의 적반하장격으로 영수회담을 외치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보면 한국은 비정상적 과열 상태가 매우 심각해 보인다라고 이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최근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게임 과정에서 드러난 포털사이트 다음에 아주 심각한 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 한국과 중국 간의 경기 당시 국내 포털사이트 다음에 응원페이지에서 중국팀을 응원하는 클릭이 90%를 넘은 정말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도 없는 말도 안 된 행태가 나타난 것을 두고 여론조작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온라인상 국적 표기 의무와 댓글창 폐지, 징역 및 벌금형 등 원천 차단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일 진행된 한국과 중국 축구 경기와 관련해 카카오의 다음에 나타난 클릭 응원 앤더 댓글 응원을 분석해보니 중국을 응원한다는 클릭 응원이 2천만 건 이상 91%로 나오고 정작 한국은 200만 건 9%밖에 안 됐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네이버와 비교해봐도 네이버는 중국 응원이 38만 건 6%에 불과했고 한국은 560만 건 94%의 응원 클릭이 있다면서 두 개의 포털을 비교해보면 포털 다음에 조작 세력들이 가담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포털을 좌편향 세력들과 중국 특정 세력들이 개입하는 것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중국 IP를 우회해서 사용하는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국회에서는 이 조작 행위를 하는 자, 가담한 자, 이를 방치하는 포털 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용에 차하도록 법을 정비할 것이라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 댓글에 국내외 조작 세력들이 어떻게 개입한 것인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드러난 포털 사이트 다음에 조작 의혹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이항성 교수는 포털 사이트 다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제목의 소셜미디어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충격이고 경악스럽다. 한국인들은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 침략을 받아 망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침략을 받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충분히 망해 있다. 그렇기에 침략을 당한 것이다. 나라는 그렇게 망한다. 황순홍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중국을 2대0으로 꺾고 중결승에 진출했다고 하는데 개념 없는 사람들은 지금 아시안게임이 문제가 아니고 축구가 문제가 아니다. 도대체 한국은 누구의 나라인지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조선시대 친중사대주의 세계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개념 없는 나라가 되어 근대화도 못하고 남의 나라 식민지 신세가 됐으며 그것도 모자라 다른 나라 모두 공산주의라고 하면 치를 뜨는데 그 공산주의 하겠다고 나라를 반으로 쪼개갔고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날리고 있다. 동족이라는 사람들이. 같은 나라 한 전라도 광주에서는 세금 들여 공산주의 나팔수 정율성 공원을 지으려는데 못 짓게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러한 소동 속에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중축구를 응원하던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2일 오후 1시 38분을 기준으로 클릭 응원해 중국을 응원한 사람이 2,305만 1,107명으로 92%에 달했고 한국을 응원한 사람은 210만 5,562명으로 겨우 8%였다고 한다. 다음은 누구의 것이냐. 한중전 응원 홈페이지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한다. 명백히 한국 포털임에도 중국의 오성홍기가 왼쪽에 있고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오른쪽에 배치돼 한중전이 아니라 중한전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중국의 귓대기 새파란 대학생들 모아놓고 중국은 큰 산맥과 같은 나라라고 축혀세우고 한국이 작은 나라이지만 중국몽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그때부터 한국은 전중국인들에게 스스로 꼬북 역할을 자칭한다고 신호를 보낸 격이다. 그런 것이 외교냐. 이재명은 자신이 수세에 몰리자 중간파천 즉 주한중국대사 싱하밍 찾아가 고개를 조아렸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전 대통령 그리고 제1당 현대표의 친중 멘탈이다. 한국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중국 이내 전술에 점령당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추세로 가면 다른 포털 네이버도 중국인들에게 점령당할 수 있다. 문제는 여론조작이다. 중국이 다른 나라 정치 그리고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은 정반대로 간다. 오히려 중국 눈치를 살피고 중국을 찬양하며 국내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 정부에 묻고 의견을 구하는 격이다. 또 말하지만 다른 나라를 무력 침략해 영토를 빼앗겠다는 시도보다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맞는 정치인이 권력을 잡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빠르고 더 쉽고 비용도 덜 든다. 이항승 교수는 그러면서 이 글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좌파의 국가관과 세계관은 어떤 것일까? 구한말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식민지로 전락시킨 진중 4대 쇄국주의자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제 한국의 포털사이트 모두 재점검해 봐야 한다. 다음은 누구의 것이고 이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포털 다음도 그렇고 네이버도 정도의 차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두 포털이 대단히 좌편향적이고 친민주당 그리고 비조파 세력에 대해 적대적인 그런 식의 행태를 이미 10년 이상 10년이 뭡니까? 20년 이상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포털의 오너들은 정말로 돈 엄청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죠.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에 경영진들, 경영진들 중에 일부는 언론인 출신들도 있습니다만 그 친구들도 대체로 원래 성향 자체가 상당히 좌파 혹은 김대중 추종 세력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온라인 환경, 언론 환경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데 큰 악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번에 이 다음에서 드러난 심각한 이 문제를 계기로 대한민국 포털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점검 그리고 명백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